정부가 종교계와의 논의 끝에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 정부의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로 교회 예배 등 정규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좌석의 70%까지 수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좌석의 30%,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됩니다.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 50%까지 허용되고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100%를 채울 수 있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겁니다. 또 성경공부와 구형예배 등 사적 모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.